파이팅! 저게 B 거점을 차지했다.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1쪽 2쪽 3명 쓰러졌다. 아주 잘했어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 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B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적들은 곧 말로 멈추는 적 퀴즈이 가를 입을 수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치질을 얻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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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어드벤치질을 얻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훌륭한 승리였어, 질속 2조! 훌륭한 승리였어, 질속 2조! 굉장하군, 점령에 대해 레드 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